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, 서비스 등이 오른 영향입니다.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.1% 상승했으며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.3%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수산물이 올랐으나 농산물과 축산물이 내려 지난달 4% 하락했습니다. 전력가스 수도 및 폐기물과 서비스는 지난달보다 각각 0.5%씩 상승했습니다.